자, 이번 시간에 사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지족공부에 관한 상징이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일본 소관총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모해서 조사해서 자,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면체, 좌표를 결정할 때 절대 우리가 승인 나오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반출하고, 반출하고, 반주축적, 지번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적 변경뿐이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뭐예요? 이 세 가지만 시 도지사하고 대도지상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 도지사가 승인한 것이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고, 시 도지사 승인 나오면 뭐예요? 반주축적 세 가지 뿐이 없으니까, 이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절차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적인 공부 얘기 나오죠?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이 공부를 뭐예요? 이 공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든 지적공부든 공부를 겨부하거나 뭐예요? 열람할 때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이 된다 그랬어요. 자, 물론 지적상각증의 상각점 성과에 대해서 겨부열람할 때는 시 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번 시 도지사 들어가면 안 되고, 마찬가지예요. 3번도 종합공부의 열람과 겨부할 때 시 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 종합공부의 토지이용 및 규제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있죠? 어, 그래요. 그건 등록사항이 맞아요. 그 다음에, 자, 5번 지적공부의 복구시 복구하자는 토지표시의 복구정 시공구 게시판에 그 15일이라고 했죠? 복구 15일, 접수 15일, 그 다음에 뭐예요? 신고 15일, 그죠? 신고 15일, 청산금에 대한 15일, 그래서 일단 오른 것은 뭐예요? 4번만 옳다, 그랬어요. 4번만, 4번만 옳다, 그랬어요. 4번만 옳다. 자,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그 다음에 2번, 지상경계의 구분 결정기준에 대해서 가장 오른 거 그랬어요. 가장 오른 거. 그래서 일단 소관청은, 자, 이 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상경계이니까 그 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겠죠? 경계점 좌표가 아니라 뭐라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합니다. 절대 2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자, 이렇게 물하고 바다가 만나죠? 자, 최대 만조예요. 최대 뭐라고? 최대 만조의, 최대 뭐라고? 만수의예요. 만수의, 최대 만조의, 만수의예요.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돼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기 공예소면매립집 있죠? 재방에 편입돼서, 이렇게 재방에 편입돼서, 바다를 공예소면매립을 했어요. 땅이 하나 생겼죠? A란 땅이 생기면 이 재방하고는 뭐예요? 재방은 물을 막는 기준이 여기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권과 다르죠? 소유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뭐예요? 2번은 몇 번이? 2번은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일단 반지축척이, 아, 저기 뭐예요? 자, 판사가 도도하다 이래서 건물을 뭐할 때,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은 뭐예요? 건물에 걸리지 않게 원칙이죠? 건물에 걸릴 수 있는 게,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판사가 도도하다,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거기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건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된 데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옳은 곳은 4번이고. 3번은 뭐예요? 1필지 면적에 대해서 틀린 걸 했어요. 자, 소재, 집원, 지목, 합병. 소재, 집원, 지목, 합병. 자, 등록전환은 측량하죠? 왜? 소재, 집원, 지목. 자, 소재, 집원, 지목, 변경, 합병. 4가지만 측량 안 합니다. 신계동북도 측량 하죠? 자, 합병은 몇 원씩이나 안 한다고 했고. 경계점 좌표는 제곱미터의 한 단위까지 하고. 자, 5번이 답입니다. 3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 답이다. 축적이 얼마라면? 1,200분의 1이라면, 1,200분의 1이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라 하라고? 1제곱미터로 합니다. 자, 0.1을 0.1로 하는 것은, 이건 축적이 500과 600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소관청이 집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없는 거 그랬어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왜? 거기 뭐예요? 자, 인적경계가 변경이 생대든가, 면적 및 경계의 위치가. 면적 및 경계, 이렇게 면적 및 경계의 뭐라고? 경계의 위치.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이지. 면적 및 경계의 위치가, 자, 위치가 뭐가 됐다면,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있다니까요, 이거. 면적의 증감이 있다니까요, 증감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소유자가 신청하지 집권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 중 뭐 한 것은 틀린 것에서,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기관서에서 등기부값고 한다. 등기부값고 정리한다. 맞고. 소관청은 집원을 변경했을 때는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이미 작성된 공부에 정리했을 때는 뭐예요? 새로 작성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이동의 경우에 소관청의 집권, 토지이동 조사 측량에서 공부 정리했죠? 그 내용을, 자, 소유자한테 뭐예요? 통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4번은 뭐예요? 자, 뭐 하게 되면, 변경력이 필요하지 않죠? 등록하면 7일 맞고. 통지받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동그라미 5번에, 5번에, 그렇죠? 5번에, 5번이 답이에요. 왜? 그럴 때 시도는 뭐예요? 시도 뒤에는 지방지정위원회가 나와야지, 공부가 나온다든가, 게시판이 나온다든가, 자, 그럼 안 된다랬죠? 공부하고 게시판은, 공부하고 게시판은 뭐예요? 기억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시, 군구가 나와야 된다. 시, 군구. 시, 군 뭐라고? 구, 시, 군구. 게시판은 시, 군구예요, 시, 군구.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 군, 구다. 자, 그래서 뭐예요? 공부가 아닌, 공부는 뭐예요? 공부 앞에, 기억 앞에는 시, 군, 구다.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6번은, 자, 6번 문제는, 거기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독으로 그랬죠? 이거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자,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거고, 그 토지이동이 뭐예요, 이게? 합병 얘기죠? 합병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목이 다른, 합병할 수, 신청할 수 없는 거,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그래요. 지목이 다르면 안 되고, 지분 다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합병하고 있는 토지구역종기 시행지역과, 토지구역종기 시행지역과, 시행하고 있는 지역, 토지와 그 지역 밖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서로 축적이 틀리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입니다. 답입니다. 하여튼, 자, 공의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합병 대상 토지, 두 토지를 합병하는데, A토지와 B토지 합병하는데, 그 토지 일부에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 못한다. 예외, 분할과 동시에 합병 시행지면 가능하다. 그것도 한번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예요? 토지 동행에 따른 다음 사항 중 틀린 것, 대부분의 토지 동그라미 시국, 대부분의 토지에 등록이 전환해서, 자녀 토지가 임하여도 등록지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등록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목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일필진부가 용도, 용도를 달리할 경우에, 용도 달리할 때는 뭐예요? 의무가 생기죠? 어, 분할도 해야 되고, 지목변경도 해나가고, 용도, 의무가 생긴다. 자, 60일, 하여한다.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 주택법의 한 공동주택 합병 의무. 자, 여기 장학도, 철천제, 지목이 뭐여 있죠? 자, 지목이 뭐여 있는 거, 몇 가지? 자, 세 가지, 합병.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토지 동을 대위로 신청하는 거, 사업 시행자가. 자, 땅을 분할할 때, 건물을 자르는 거. 그 다음에, 4번, 분할 전에 면제가 허용보험이 이내, 이내는 뭐예요? 이내 나면 공식이라고 했죠? 이내 나누고, 초과는 뭐예요? 자, 정정하고, 이내 나누고, 초과는 정정하고, 이내 나누고 뭐예요? 초과는 정정하고,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화대장 면접과 등록전환 면제가 허용보험이 이내. 등록전환이죠? 등록전환 동그라미 치고, 이내. 등록전환 이내 나게 되면, 등록전환될 면접. 초과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되고, 직권이라 했죠, 직권. 자, 7번에 1번이다. 다시, 뭐라고 나오면? 등록전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측량의 허용범위를 뭐예요? 허용범위를 정해놨는데, 그 허용범위 있죠? 이 범위, 5차 허용범위, 등록전환 5차 허용범위 이내 하게 되면, 무슨 면접? 등록, 등록전환될 면접으로 정하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초과 나오게 되면, 직권으로 정정하고, 자, 그 다음에, 분할하게 되면, 분할 뭐가 나오면? 5차 나오게 되면, 이내 하게 되면, 뭐예요? 나누고, 초과하게 되면, 뭐라고? 정정이다. 이거 공식이라 그랬어요. 이 틀에 맞춰서 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답이고, 8번, 7번이 뭐예요? 7번이 1번이 아니라, 몇 번? 5번이 답이고, 5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예요? 지목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사과나무, 배나무, 집단적인 재배, 집단적인 재배와, 자, 물론,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이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저게 맞고, 과수업 맞고, 그 다음에, 초지 맞고, 가로 열고, 주거용 토지, 주거용 건축물이 제외되니까, 목장용이 맞고, 동력을 이용했죠? 어, 그래요. 동력을 위해서, 바닷물, 동력나무, 이건 공장용지입니다. 8번은 몇 번? 3번이 답이에요. 뭐라고? 동력나무는 공장용지로 본다. 용지.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택지조선 공사하니까, 당연히 대구. 자, 공장 부지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는, 공장용지로 봐요. 5번이다. 그 다음에, 자, 9번은 뭐예요? 지상경계 결정, 지상경계 결정 나오죠? 뭐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인데, 자, 높낮이 없죠? 구조물의 중앙, 바다, 해면, 수면에 걸쳐있을 땐, 최대 만점이 만수이고, 도로구의 절투 부분이 있죠? 경사면에, 경사면에, 경사하니까, 상단부예요. 옳게 연결된 걸, 뭐라고 그러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빼고, 경사면에, 상단부니까. 그 다음에, 재방, 공인소면베리츠, 박해쪽, 어깨부분, 하단부가 아니라, 어깨부분이고,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뭐예요? 하단부고, 9번에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보면, 토지의 등록상에 관한,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잘못된 거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본분은, 면접측량은, 좌표면접계산법 맞고, 그 지족도 임야도에 비치한 적은, 전자면접측정기 맞죠? 경계복원하고, 현황측량은, 면접측량을 해야 된다. 10번에 2번이 답이다. 왜? 이 경계복원하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있죠? 지적현황측량은,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면접측량이, 이렇게 면접, 측량이 뭐하는 경우? 측량이 뭐예요?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자, 면접측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접측량이 필요하지, 필요한 그런 말이 없으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1,200분의 1이 있죠? 땅값이 뭐하니까, 싼 지역이니까, 0.4죠? 1도 안되면 뭐라고? 1로 하라.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한자리 맞고,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500분의 2죠? 673.45예요. 얼마라고? 673.45예요. 축적이 얼마고? 500분의 1이고. 여기까지 있죠? 짝수니까 버리고. 673.4입니다. 그래서 10번은 뭐예요? 2번이 잘못됐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는 거,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 거기 뭐예요? 일단, 국토법에 의한 공사가 공사중공됐죠? 공사중공됐으면 지목변경하고, 1필, 7필가 형질 변경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분할도 해야 되고, 플러스 지목변경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3번은, 11번에서 3번은, 이거 유일하게 이건 뭐예요? 3번은 이건 등록전환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할 수도 있는데, 자, 나머지는 다 지목변경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에서 3번만, 이것만 뭐예요? 자, 등록전환이다. 왜? 토지건물 용도가 바뀌거나, 여기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을 추리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중공제는 합병동원화 치면, 합병원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합병원. 당연히 합병원은 뭐예요? 거기다 아파트 질라고 하잖아요. 공동체 부지 얘기해. 자, 지목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12번은 토지 등록 신청에 관해서 잘못 기술한 거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등식인은 공사가 중고할 때고, 환지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가, 자, 2번이죠? 12번은 뭐예요? 2번이다. 왜? 환지를 수반하면, 자, 완료 신고만 하면 돼요. 토지 이동까지, 뭐예요?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사업시행자의 대신청이 가능한 토지는, 지목이 몰려있으면 대신청 안 하려 했죠? 자, 유지는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맞고, 공동체 부지 사업시행자가 대의를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신청 가능하죠? 자, 2번이고, 13번은, 인간명 얘기 나오죠? 인간명,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걸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초 등기를 인청할 때는, 지금 저당권자 의무자죠? 자, 그래서 1번, 등기표 정보가 없어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소가 왔죠? 확인받을 때는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네,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뭐예요? 13번은, 1번이 답이다. 13번은 그 1번 앞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어?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1번과 5번만 봅니다. 법이 개정된 것만, 이게 지금 시험에 등기표 정보는, 20회 나오고, 30회 나와서, 10년 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검인제도가 12년 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년 됐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법이 개정된 것, 하여튼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다. 소유권자가 아니다.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다. 무조건 인감료를 냅니다.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 뭐예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니, 의무자가 돼서,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가등기를 잊었는 길을 신청할 때,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했다면, 등기의무자의 인감료를 제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써있죠? 가등기 의무자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까지 낼 필요 없어요. 인감료를 낼 필요 없어요. 다만, 그 가등기를 말서등기 할 때는, 그 뭐예요? 신분하기 위해서 내라 그 얘기예요. 단독으로 가등기 말서할 때. 자, 그 다음에, 그 3번은,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 말서등기, 가등기 명의 단독으로 할 때는, 인감료를 낸다고 했고, 방금 얘기했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 등기를, 의무자가 권리자와 공동을 할 때는, 의무자가 소유권자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공했다면, 자,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했다면, 뭐예요? 이 뭐예요?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 아, 전세권자가 근저당 등기를 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자, 근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수유권자가 아니자가 등기표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건 인감료를 낼 필요 없어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 1번에 거주하는 죄의 국민은, 위임장이란 천부 서면에 있죠? 본인의 서명 날인 뜻을, 우리나라 재유공관 가서, 인증을 받은, 확인 증명 받으면, 가르마시 있다. 안내된다. 하여튼 1번하고, 5번만 신경 쓰세요. 자, 14번에 별표하시고, 저당권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걸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에, 아, 지상권에, 지상권 등기에 가장 옳지 않은 거,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로 지급 시기는, 지상권 설정에 필요한 교사이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임의적 사항이죠? 하여튼 그래서, 14번에 뭐예요? 14번에 1번인데,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지로 지급 시기는, 등기 원인의 약종이 있다면, 등기 사항에 해동이 되는 것이지, 절대 뭐예요? 필요한 사항이 아니, 임의적 사항이지만, 등기 원인의 약종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하자,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 할 수 있다. 맞고, 지상권의 설정 등기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 등기를 말소를 조건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 설정 정권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왜? 자, 일단 가등기는 물건이 아니니까, 자, 나중에 뭐예요? 그 1순위 지상권이 말소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본등기 하겠다. 이게 정지조건이기예요. 자, 토지 외에, 토지 외에 건물이 있죠? 있더라도 그 토지 기록상, 지상권과 양입할 수 없는, 용의권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토지에 지상권 등기 할 수 있다. 민법에 배우는 얘기죠? 건물, 지상의 건물이 있더라도, 일부의 용의 물건 등기가 하나다. 절대, 토지의 공유자 중 1위는, 의무자로 해서, 지분만의 구분지상권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4번은 1번이 답니다. 자, 15번, 믿음기부동산 보존등기, 별표합니다.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람, 1번, 포관리정 동그라미, 15번, 2번, 뭐예요? 국가관리 상대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 절대, 땅은 상관없어요. 국가가 건국판이, 국가고 있죠? 5, 5, 3번에, 자, 건물은 절대 건축허가명이,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나머지 뭐예요? 그 나머지, 다른 판결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자, 그 보존등기 하나인데, 거기에 5번에, 건축물대장에 생성된 건물에, 생성되지, 보존등기 못해요.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번에 몇 번이? 3번, 그래서 15번에 3번, 그 보존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이 아닌 것은, 건물은 누구? 건축주. 건물은,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 이것만은 안 된다.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이것만 안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지역권 발표하시고, 옳지 않은 것, 지역권 설정의 목적, 요역지 등은, 승역지 기록에, 지역권 선정의 할 때, 그 등기사항이 포함된다. 자, 필요력사항이니까. 2번, 토지 등기가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을 합병할 수 없어요. 요역지 지역권은, 성질상, 이 요역지는, 요역지는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전부나, 승역지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역지 땅이 A 땅인데, 옆에 B 땅이 있으면,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하는데, 이걸 합병해버리면, 이 전체 중에 일부뿐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승역지 지역권이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하나다? 승역지 지역권이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지역권의 설정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승역지와 요역지의 같은 등기소 관할에 속할 때는, 등기관의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교육에, 승역지 지역권 설정 목적 범위를 기록한다. 맞고, 그 다음에,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관의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때는, 지척시 등기소의 승역지, 요역지 설정 목적 범위 있죠? 신청서의 접수연을 뭐해요? 뭐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많은 얘기다. 이게 많은 얘기다. 하여튼, 설정 등기는 항상 어디에? 승역지 등기부 해야 한다. 자, 2번이 답이다. 16번의 몇 번이 답이라고? 16번의 2번이 답이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자, 17번 문제 보시면, 자,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은,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절대 날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진정명의 회복은 뭐가 없다? 날짜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깐요, 날짜. 그래서, 뭘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인데, 날짜 기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은 길어지지 않죠? 그래요. 그건 맞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판결을 얻지 않고 공돌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7번에 뭐라고?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상수, 신상수, 신청, 신탁, 상속수요. 이것만 이전 등기 할 때가 단독이에요. 신상수가 아닌, 당연히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은 무조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명의라는 원인을 왜 국가가 만들어줬냐면, 이렇게 1번에서, 이 보존등기의 갑이죠? 그래서 2번, 2번 뭐예요? 2번, 자, 이 지금 A의 채권치심을 피하려고, A라는 사람이 통정에서 가장 매미로, 친청한테 등기 해줬어요. 그런데 이가 배진때로 해서 뭐 했으면, 1번 저당권 등기 했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얘기가 얼받아갖고 뭐예요? 2등기를 말수해야 되는데, 이 승각사 안주면 말수가 안 됐죠? 그래서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 조당권 안고 와라. 원인이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갑이라고. 이건 뭐예요? 계약도 아니고, 사실에도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일단 날짜가 없어요. 원인만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이거 안고 와야 됩니다. 이거 판례죠? 그러니까, 가장 매매 나오고, 손이 삼자 나오고, 손이 조당권 나오고, 진정명의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두 줄이나 세 줄 나왔을 때, 메디에 뭐라고 하면, 진정명의 회복 나오고, 잊었는 게 나오면, 있다라고. 이거 머리 속에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기,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이 아니니까, 토지거래화가서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판결 받으면, 뭐예요? 판결서가 원인서이고, 취득세미, 납부,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하죠? 아,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건 답을 안 나와요. 18번, 별표합니다. 자, 다음주에 사건이 등결 것이 아닌 경우에, 각하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기역,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자, 자기 지분만의 뭐가 없어요? 보존등기는 없고, 그 다음에, 합의자 1인의 지분에, 지분에 절대, 합의는 지분 안 쓰니까, 감유 필요 없고, 기역과, 기역과 미음 있죠? 각하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역과 미음이 들어가야 돼요. 기역과 미음이 들어가니까, 1번과 2번 답이 아니고, 3번도 답이 아니고, 기역과 미음 들어가면, 자, 4번 아니면 5번인데, 자, 디귿이 들어가냐, 디귿은 법원에 가등기 가처문 명령이야, 가가처 명단, 명단, 단독인청이죠? 그래요, 단독인청, 이건 단독인청이에요. 어, 당연히 뭐예요? 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18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 4번이 답이다.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단이에요. 자, 가가처 명단. 4번이다.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지만, 가처분 등기는 뭐지만, 이건 촉탁이지만, 가처분 뭐가 나오면,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명령 나오면 뭐예요? 명단입니다. 단독인청이다. 명령 단독이다. 명단, 명단. 자, 그래서, 거기, 니을 번은 법원에 촉탁이안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고, 농재 전세권 등기도 안 되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기형, 니은, 뭐라고, 기형, 니은, 니을, 뭐라고, 디귿 빼죠? 4번 답이. 그 다음에, 자, 19번에 뭐예요? 19번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모두 몇 개냐 물어봤어요. 유치권 안 되죠? 부동산 한 몇 권 되는 거죠? 그건. 그 다음에 부동산 질권 그런 거 없죠? 동산 질권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채권 답은 되는 거죠? 어, 대 번 듣고. 사용 대차 점유권 안 되고, 니은하고 니을 두 가지만 답이죠? 그래, 19번에 1번이에요. 자, 그건 뭐 쉬워가는 겁니다. 물론 법원지 구급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도 한 번, 한 번 보자. 몇 개? 두 개다, 두 개. 뭐하고 뭐하고? 이 부동산 한 몇 권, 한 몇 권하고요. 채권, 다 못하고. 저당권 는 게 아래 채권. 부동 저당권부 채권, 다 못하고. 그 권리지권이에요. 자, 20번 불표하시고. 자, 불표하시고. 가등기한, 본등기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맞고. 가등기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됐죠? 가등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예요. 절대 의무자가 바뀌지 않아요. 가등기는 대학력이 없으니까, 참지 않지 할 수 없어요. 꼭 아저씨가, 아저씨가 가등기 있으면 본등기도 아저씨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가등기 분자가 사망했죠? 위에 이 가등기 사망하면, 상독등기 안 해도 돼요. 자, 상속인이, 상속인이, 상속인은 가등기한 상독등기 하지 않고 본등기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이전 본등기 했죠? 가등기고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로서,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한 관계규모 등기는, 가등기 전 얘기니까, 전이니까, 이건 해당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싸하면 안 됩니다. 중간처분 등기가 안 된다 하는 게요.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20번은 4번이 답입니다. 가등기 전에 가압류에 등기한 것은, 그 전에 예산력이니까, 뭐가 안 된다고, 중간처분 등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한 본등기 했죠? 가등기 후 본등기 중에 맞춰진 줄 치세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 있죠? 가압류 등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등기는, 소송 중이라고 했죠? 앞에서 한번 봤어요. 수세고 있다가. 말싸수 없다고. 뭐하는 중이라고? 줄 치시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관처분은 소송 중이다. 지금은 당장 말싸수는 없다. 자, 21번, 별표시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낫죠? 자, 몇 번? 자, 21번을 별표시고. 자, 21번 문제입니다. 별표하시고. 자, 1번 전세권, 이게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입니다.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2번, 등기상 이해강의는 승략이 없죠? 승략이 있으면 부기등기지만, 없으면 뭐예요? 당연히 주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등기와 동시에 하는 신탁등기는 당연히 신탁등기는 동시에 할 때 하나의 순위모로. 자, 이렇게 1번 조합원 답이 조합장 앞으로 뭐예요? 관리처분 들어가면 토지등기부에 이전등기 하죠?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으로 해서 조합장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전등기와 무슨 등기 같이 하는 거예요? 신탁등기 같이 해요. 하나의 순위모로. 자, 주등기로 해요. 그 다음에 소위권 요청권의 가등기만 본등기 하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하니까. 가등기 자체가 주등기죠, 본등기. 자, 소위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 다 뭘 한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주등기. 1번만 보게 된기. 자, 유증을 별표하시고요. 가장 오른쪽으로 했어요. 포괄이든 뭐예요? 특정이든 다. 유증은 무조건 단독이에요. 아, 공동이에요. 무조건. 단독이라는 게 없어요. 유증은 뭐라고? 공동인청입니다. 공동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공동 상속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2번도 뭐예요? 포괄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냐고 뭐예요? 특정유증은 거친다. 말도 안 돼요. 자, 무조건 다. 자, 상속등기 거치지 않는다. 다만 거기 3번에. 자, 포괄유증의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맞춰진 경우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잊었는 게 해오면 되지. 뭐라고? 먼저 상속등기를 말살 필요는 없어요. 자, 안 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한 거를 다시 말살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고. 말수하고 말수하고 뭐예요? 자, 그 등기한다.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유증, 특정유증의 경우 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 맞춘 경우라도, 맞춘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말삼이 없이 상속이로부터 유증의 한 등기 할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상속등기를 안 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등기부상에 1번, 갑이, 유원의 한 증여, 이분이 사망하시고, 자, 이 등기에, 자, 상속등기를 안 했다면, 의리라는, 이 병이라는 자식이 상속등기 안 하고, 누가 의리라는 뭐예요? 유증 받은 사람한테, 2번, 잊었는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해서 등기해주면 된다. 아니게요. 원인을 유증해서, 포괄이든, 숙정이든, 자, 왜 돌아가신 다음에 공동신청이니까, 받아주겠다는 게요. 상속등기, 포괄승계리 등기신청 있죠? 그래서 항상, 죽은 사람 밑으로는 공동으로 하는데, 아버지,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고, 사망하셨다면, 병이라는 상속이니 뭐예요? 을하고 등기해주라는 게요. 상속등기 하지 말고, 공동인청은 가능하다는 게요.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런데 유증일 때, 이미 상속등기 해놨다면, 그거 말사지 말고, 그냥 밑으로 공동으로 하면 돼요. 5번,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이중 또는 특정이중을 받을 경우에, 유원집 병자가 상속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다랬죠? 그건 뭐에 해당해요? 포괄이중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특정이중은 보존등기 못하니까, 상속과 같으니까, 아, 매매와 같으니까, 자, 그 상속이니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뭔지 하고, 이전능기 해주라는 게요. 자, 22번에 4번입니다. 22번은 몇 번이고?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전자인청은 뭐 그렇게 요새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전자인청이 가장 옳지 않은 거. 전자인청을 하기 위해서, 그 등기인청하는 당사자, 대리년이 자격된이 최초로 등기, 전에, 사용자 등록 해야 되죠. 공인인증을 받으라. 공인인증, 사용자 등록. 자, 그 사용자 등록은 3년입니다. 자격대리인, 외계일등이도 뭐예요? 있다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이 아니에요. 인격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방문 신청은 가능해도, 자,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관리는,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고, 그 사단 재단 명의로, 전자인청,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23번에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 할 수 없다? 방문으로 신청하지, 전자인청 할 수가 없어요. 인격자가 아니니까, 사용자 등록은 못해요. 자격된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야 해서, 진지할 수 없다 그랬고, 전자인청의 경우, 인감료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 정보로 승천할 때는, 인감료 안 내세요.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자, 이 14번을 별표하시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일부전 등기에 관한 설명을 하죠.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하게 되면, 일단, 전세권 일부전 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의무자 되고, 양수인이 권리자 되고, 자, 공동이죠? 그 다음에, 목적이 전세권 일부전 등기고, 원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양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양도에 기록하죠? 자,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자, 거기, 전세권의 반환 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에 잊었는기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만료 후에, 소멸 후에 하는 거지, 소멸할 때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자, 24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만료 후에 하든가, 뭐에 하든가, 자, 거기, 존속기간이,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 하든가, 만료 후에 하지, 만약에 뭐예요? 예외, 만료 전에 하려면, 그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뭐예요? 무엇을? 소멸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소멸할 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멸한 다음에 하라. 만료 후에 하든가, 소멸을 위해 하라는 게. 4번에 뭐예요? 1부 이전 등기 할 때는, 전세권 등기 아래, 부기등기 한다. 맞다.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자, 여러분, 자, 뭐예요? 거기, 동영 모의고사, 4회 분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혹시, 설명을 먼저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걸 해서 듣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뭐예요? 틀린 거를 다시 재차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풀어보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